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볼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가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고민하게 되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고민할지 모르거든요 행복하길 원하는데 누구나 다 행복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일이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고 또 교획과 다르게 되어지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이 빠지고 고민하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진정한 행복 공동체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교회 갑시다 전도하는데 행복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인상수고 괴롭고 지친 모습으로 교회 갑시다 그럼 뭐래요? 당신 얼굴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행복자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행복한 얼굴 제가 한 10시간 넘게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곳 벤쿠버에 시차가 16시간이에요 이제 시차가 좀 적응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벤쿠버에 와서 제가 행복한 감리사님을 뵀어요 저도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데 감리사는 행정적인 일이나 또 연합 사업이나 일들 신경 쓰여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감리사님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행복한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뵀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에너지가 넘치시고 참 행복해 보이세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 단임 목사님 참 행복한 감리사님 행복한 목사님 그런데 제가 장러님들 몇 분 뵀거든요 그런데 장러님들이 참 행복해 보이세요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 장러님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제가 평상시와는 아주 다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보통 때는 강단에서 이렇게 하고 조명도 다 저 뒤에 계신 분의 표정도 우리 예배당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표정까지도 거의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잘 표정까지는 안 보여요 특별한 상황인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연합집회에 찬양돼 찬양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에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가 행복공동체구나 마치 천국에 온 듯한 너무 겸손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 여기가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에덴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행복공동체로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그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사는 에덴의 삶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당과 하하가 그 에덴을 빼앗겨 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죄와 연약함 때문에 에덴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에덴을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무하시면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건의 배열로서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사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로 잔치집, 홀레 잔치와 같은 그러한 가장 행복한 순간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복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떨어진, 모자란 신앙생활하다 상처받기도 하고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갈등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기관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어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순간 모자랄 때 떨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신앙인도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행복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런 말 합니다 이거 목사님 탓이에요 이거 장로님 탓이에요 이거 암흑의 권사님 탓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잘 분석하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달라져요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하는 말이야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행복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잔치집이 잔치집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회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회의 자리에 서서 위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요 여인이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더 이상 논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회의 자리에 설 때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건면하고 있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가성의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내가 원하는 때에 대해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a man works, the man works The man prays, God works 한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키우려고 내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 기도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마리아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인들에게 건면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교회를 잘 아는 사람,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 목사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알고 믿고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의 말 격려의 말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훈련의 자리로 이끌고 봉사의 자리로 이끌고 믿음의 자리 순중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하는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그분을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인전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았던 바나바처럼 위로자 격려자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주님과 이어주는 교회와 이어주는 단임 목사님과 이어주는 리더와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권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소의 안드레처럼 사도인전의 바나바처럼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 그들을 통해서 행복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단절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여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목사님께로 리더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주는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마리아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어줄 때에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항아리 여섯 개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여러분의 돌항아리 빈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우리는 어떤 물을 채워야 합니까 조금 땀이 나고 시간이 들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는 조금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항아리에 어떤 물을 채워야 됩니까 가정예배에 물을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훈련에 참여하는 물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헌신하는 섬기는 봉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말씀을 읽는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될 신앙의 일들을 여러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물을 통해서 물을 채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채워야 될 물은 어떤 물인가 내 항아리 어떤 항아리가 피어있는가 여섯 개 항아리가 다 피어있습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를 채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격을 거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위기를 다 생각하면서 모험하듯이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하인이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물먹이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지 말 뿐이겠습니까 그에게 체벌이 가해질 수도 있고 그의 존재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희의 사건에도 골리아답에선 다이세계도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AD 4세기는 우리 교회가 로마의 중심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또 신앙의 능력을 얻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고 많은 권력과 부기를 갖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하는 또는 정말 본질적인 걸 잃어버린다는 이유로 도시를 떠나서 저 깊은 사막으로 가서 그 사막에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막의 은둔가들 사막의 영성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교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와서 정말 영적 훈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지팡이를 주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여 이 막대기를 땅에 꽂으시오 그리고 매일 물을 주시오 그러면 이 막대기에서 그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겁니다 반낮을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반낮을 걸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기려가지고 또 반낮을 걸어와서 그 나무에 물을 부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여섯 달, 1년, 2년 남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종하며 매일 그렇게 물을 부었을 때 3년이 되었을 때 그 나무에, 그 마른 나무에 잎이 피었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영적인 운동자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열매를 먹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헛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리더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매일 먼 길 가서 물을 뚫고 물을 붓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따랐던 이 종은 자기의 손에서 일어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흐르는 그 기적을 내 손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놀라운 신앙의 영적 체험을 경험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더 가지고 우리의 예배당에서 우리의 뒷마당에서 우리의 주방에서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회실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칭찬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입니다 아니 여기는 대단하다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칭찬합니다 사실 그는 모르고 칭찬합니다 모르고 기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모르고 기뻐하고 때로는 모르고 화를 내고 모르고 기뻐하고 모르고 즐거워하고 모르고 칭찬하고 모르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 종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 순종의 자리에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행복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복한 삶을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권면함으로 이어주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 더욱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